르노 삼성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는 18일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하반기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임시운행 허가를 통한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왔으나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도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용도에 따라 2인승 및 1인승 카보 2종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트위지는 LG화학의 6, 1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한번 충전으로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소 80km이며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는 물론 전면 범퍼핑, 측면 충돌 보호장치 등을 갖췄다. 최고 속도 45kmh인 휴지 40호, 최고 속도 80kmh인 휴지 80이 전세계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르노 삼성은 휴지를 국내에 출시할 경우 LG화학 배터리 장착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도 검토할 계획임을 르노 삼성은 휴지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